내가 이걸 빼놓고 보냈더라고. 손이 물 때 딱 한 번 쓰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썼어. 식사 준비할까요? 네. 됐어요. 차만 마시고 갈 거예요. 예. 아직도 나한테 화 많이 났구나. 야, 알아. 너 지금 나랑 밥 먹을 기분 아니라는 거. 근데 왜 왔어? 말했잖아. 이거 돌려주러 왔다고. 다음부터는 경준이 편에 보내. 네가 걱정돼서 왔어. 애들 일은 안 됐지만 어쩜 옥희 너한테는 되려 잘 된 일인지도 몰라. 뭐? 광남 오빠. 소리 때문이라도 희옥이랑 정리할 거야. 안 그래? 그러니까. 너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눈 딱 감고 광남 오빠 좀 봐주라. 어쨌든 첫사랑이라잖아. 첫사랑? 누가 첫사랑이야? 누가 첫사랑이냐고? 희옥이. 광남 오빠 첫사랑이 희옥이래. 희옥이래. 희옥.